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죽컵이 맛있어요. 맛없는 거를 내가 광고비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거 3년 동안 먹었겠습니까? 맛이 좋습니다. 드립백이라고 이렇게 컵에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뜨거운 물 쑥 붐은 그냥 쭉 나오거든요. 드립컵처럼 나오는데 편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사람도 좋아요. 사장님이 아주. 아주 착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그날그날. 딱 앞에 이렇게 정의 몇 개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때가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편하고 쉽게 우리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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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몇 타 치세요? 컨셉이 컨셉? 몇 타 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닙니다. 나 한 두 번 쳤는데 잘 쳐. 잘 치세요? 그렇죠. 아까 정 프로님이 그거 앞으로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치다 보면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골퍼가 될 겁니다. 주식 투자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다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정 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걸 단순화되고 내 것이 되면 진정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창 고수님과 함께 한번 장정리도 쭉 한번 해보고요. 오늘 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세 지수가 0.2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7% 다우가 0.56% s&p500이 0.74%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죠. 어제 4%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 선물을 제가 가끔 불러드리는데 64,500달러로 역사적 신고가에 됐고요. 그래서 나스닥과 빅테크들이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우려를 하는 유가는 여전히 82달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우려가.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1.64%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려를 제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그동안에 우려를 했던 물가와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것은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거기서 시장이 적응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잠깐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이 월봉 차트이고요.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거의 1% 가까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제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주봉으로 보면 위에 살짝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와 s&p500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우존수는 이제 다 0.5% 남았습니다. 그리고 s&p500도 0.5%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9월 조종 보이고 10월 달에는 좀 작은 음봉 또는 작은 양봉 이 정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강한 미국 시장에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약세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쑥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섭외 전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대세 하락이냐 지금 팔아야 되느냐 버텨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질문지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장이 지금 3.4% 위로 올라서면서 좀 안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섭외 취소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시장이 안정화되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섭외 중에 하나가 저하고 같이 하는 대민은 뚠뚠입니다. 오늘 끝나고 촬영 갈까요. 두 분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나왔어요.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0.74% 올라서 3,02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6% 상승해서 다시 1,000포인트를 탈환해서 1,0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재차 상승을 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3,276억 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이 1,487억을 매수했고요. 기관들은 1,838억 매수했는데 기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가 프로그램으로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저는 두지 않고 있고요. 연기금의 거래를 의미를 두는데 어제 연기금이 1,26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관건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아침에 선물 갭 상승 시작하면서 곧바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30억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특징을 보였겠어요. 어제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회 상위 15개 중에서 현대차만 약보합이고 점체가 다 상승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적으로 인덱스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저께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금 1,175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장이 우호적으로 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세 섹터는 금융과 전기전자가 셌었고요. 전기가스나 유통, 건설 철강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리고 테마별 현황을 보면 인터넷, 인터넷 대표 종목 그리고 탄소배축권, ESS, 게임, 음원 이런 콘텐츠 쪽이 상승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요. 강세를. 그리고 약세 쪽은 자원개발, 소유가스, 해운항공, 전유여행인데 아까 뉴스3에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이쪽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요즘에 상대적으로 왜 약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닝 시즌이라서 그래요. 지금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을 바라보고 이번 실적은 얘네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여기 해운에서도 실적이 좋은 주식은 빠지지 않아요. 아직도 올랐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거꾸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위드 코로나를 바라보고 한다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그 저점 라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반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동시에 매수하고 연속해서 매수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의 흐름하고. SK케미칼, 기아, 코웨이, 솔루스 섬단 소재, 후성하이브, 한전기술, 풍산 이렇게 좀 종목들이 바뀐 상황이고요. 증권주나 금융주를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요즘에. 제주은행, TV금융투자, 코리안니, SK증권 이런 종목들을 사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사모펀드 매수라는 걸 제가 오늘은 가져와 봤는데요. 수홀브레인홀딩시, 뉴프렉스, dnf, 덕산, 네오록스, hrs, 하나마이크론, 위메이드, 나노신소재, 오타인데요. fnc, 엔터 이런 거거든요. 사모펀드 매수를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가져왔는지 이해하실 건데요. 제가 가끔 이 방송에서 종목들을 내가 화끈하게 내가 사서 단기간에 며칠 만에 수익을 내고 싶어. 반대로 그만큼 위험성도 있겠죠. 그런 종목을 사고 싶으면 사모펀드하고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셋이 조합, 쓰리 조합으로 사는 종목. 이런 종목이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셋이 들어오면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팔 수도 있죠. 다른 데보다 외국인이나 다른 데보다도요. 외국인하고 연기금 셋이 사면 그러니까 싼 조금 파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하고 연기금하고 사는 종목은 그러면 우린 좋느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 안 오르고 계속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거 특이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거. 그건 다시 한 번요. 사모펀드하고 투신하고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제일 세고요.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기관 투자자의 총합을 우리를 항상 보잖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 안에는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은행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기타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금융 투자가 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금융 투자는 거의 대부분 직원에서 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대부분 그냥 프로그램 거래를 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하고 투신이 강한 이유는요. 사모펀드하고 투신에 액티브 펀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개별 종목에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연기금이 보태줬어. 그런데 그건 순수의 전주에서 운용하는 그 연기금은 아닐 거고요. 위탁 지시를 하는 데서 했겠죠. 그런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모펀드 매수하는 종목이 사모펀드하고 투신 조합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맨날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참고로 내 종목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지? 그럼 수급을 들어가 보면 사모펀드 투신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걸 보는 사람들은요. 그걸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어제도 들어왔다. 네. 이걸 계속 보는 거죠. 그 추이를 계속 보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밑줄짝 한 번 쳐 놓으십시오. 수급상 그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25년 동안 장을 지켜본 베테랑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럴 확률이 높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그쪽이 또 팔 때도 한꺼번에 또 팔고 그렇게 좀 많이 합니다. 이슈 종목들은 어제 탄소 배출권 요즘에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게임은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컨텐츠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뉴스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차 기아가 유럽 시장의 점유율 8.4%로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가 독일 수업차 판매 1위인데 점유율이 22%라고 그러네요. 수입차는 현대차 전체, 유럽 전체에서. 독일에서 수입한 차에.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현대차가 유럽에 판매한 점유율이 있잖아요. 그 점유율에서 22%가 독일이라고. 유럽에서 현대차가 100대 팔았으면 독일에서 22대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 두는 거죠. 자동차의 명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져가는 그런 특징을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정리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전망위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1차 반동 목표인 3,050% 돌파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지금 미국이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및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율이 1,175원까지 하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3,050포인트는 일단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3,05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3,100포인트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다음 주에 어닝시즌 슈퍼위크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위쪽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곧바로 그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도 좀 대기되어 있고 대출 규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전반적인 시황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저점으로부터 제한적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종부 상세를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실적 발표 전부 다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요. 주요 종목은 실적 발표하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11월 첫째 주에 슈퍼위기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우리 코스피 종목은 다음 주에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하는 거고 코스닥 종목은 11월 첫째 주에 하고 그다음에 둘째 주에 하고 그러거든요. 11월 15일까지는 다 해야 되죠.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좀 늦게 해요. 코스닥 종목들이.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대표 종목들은 11월에 변동성이 더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때 더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차트도 우리나라 것도 잠깐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지금 어제 그렸던 그대로 일주일 내내 그렸던 그 표가 그대로 있는데요. 2,901%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3,050%가 개파락했던 분은 상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차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서 3,100%를 넘어가기에는 지금 현재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시 우리가 봉합은 했지만 아직까지 노이즈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 하나 몇 가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에 MSCR 리밸런싱이 있어요.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요. 편입 예상되는 종목이 LNF, FNF, 일진 머티리얼스, 카카오 겸즈 그리고 크래프톤은 후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사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많이 올랐고요. 편출 예상은 필라홀딩스 인세계 대우조선 해양인데 얘들은 계속 빠졌거든요. 제가 이거 불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다음에도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수급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편입된다는 거 하나로 물론 좋은 종목들이고 시가층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얘들이요. 꾸준히 계속 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적 요인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들 종목이 어떻게 오르고 그 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이런 때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오르면 LNF니 FNF니 일진 머티리얼스니 호재성 보고서나 자료들이 막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료 보면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보고서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유는 수급적 이유인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런데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이유를 갖다 다른 이유를 붙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의 해석을 해야 된다. 신세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수급적 이유인이 상당히 작용을 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2조 5천억 정도 2.5조 정도 순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를 2조 매도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2,700억 매도했으니까 다 해요. 그다음에 삼성 SDI 1,841억 카카오뱅크 1,100억 삼성전기 1,100억을 매도했는데 반대로 뭘 샀냐라고 봤더니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고요. 3,675억, SK이노베이션 1,100억, 한가스공사 600억, 하나솔루션 이렇게 샀는데 전기전자를 좀 팔면서 대형주를 팔면서 반대로 어디 용소용주나 어디 도망간 게 아니고요. 이들이 2차전지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여전히 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리딩투자증권 자료입니다. 감사하게 이런 자료를 실제로 표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런 게 나왔다까지 쭉 설명한 보고서들이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점수를 다 줘서 연속 배당을 했냐, 배당 성장률이 어떠냐, 지금 절대값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봤더니 지금 8가지 종목 삼성전자, S1, KTNG, 고려와연, 쌍용C&E, 효성, 이노션, 현대소품속비행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배당 종목을 만약에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좋더라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체 때문에 제가 이것도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배당 관련주가 좋다라고 하면서 그런 종목들 리스트가 나오면요. 그런 종목들은 배당 관련주는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싸게 사는 게 종목잖아요. 왜냐하면 배당 받아서 배당 관련 쯤 되면 또 사는 기관들이 사거든요. 그럼 주가도 좀 오를 수 있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면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배당주에 대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여러 가지 꿀팁 전해주고 가십니다. 아까 그 뭐죠?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투신사모펀드 연기금이 함께 사면 빚줄자.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빠질 때도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안하신 것 같아. 왜요? 들 들어오시잖아. 당연히 미국 시장도 이제 좋은 곳 좀 가까이 가고 한국 시장도 이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이제 다시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양이신데요. 출근길에는 들어주셔야죠. 출근길에 이래서 나중에 또 막 어리웠다고 그때 또 오고. 미리 미리 유비무안이에요. 좋을 때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별일 없구나. 그리고 들었다가 야 오늘 별일 없다 나가자. 안 돼 마시고. 스테이. 그렇습니다. 해가 뜰 때 우산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병화 위원제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침 고생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기다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없다.